이번에는 재미있는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얼굴 위주의 그림이었다면 이번엔 팔에 좀 독특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그림을 선택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걸 되게 많이 구도를 잡기 어려워 했을텐데 지난번 그림을 그리면서 꽤 많이 단련이 된 것 같습니다 뭐랄까요 좀 더 수월하게 그림이 그려졌다고 할까요? 물론 앞으로 그려나가야 될 게 많지만 그래도 뭔가 진도가 많이 빨리빨리 나간 것 같아요 제법 첫날 치고는 많이 그렸죠